교회 같은 영적 조직은 회사 같으면 왜 회사에 입사람한테 잘 보려고 난리치나요? 현실적인 성공이죠. 현실적인 나의 승진. 교회는 이게 섞였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신도들 안에서의 현실적인 레벨업, 현실적인 지위의 승진과 이게 뭐랑 연결돼 있어서 더 지랄 같냐면요. 종교는 이걸 아셔야 돼요. 종교는 현실적인 승진이 하나님의 상급하고 연결돼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천국하고. 이래서 지금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는 조직이 종교라서 종교가 무섭습니다. 안 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교회에서 그러면 지위 좀 낮아도 되지 않나? 헌금 덜 내고 인정 덜 받아도 되잖아. 그럼 그게 신앙심이 크냐 작냐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상급의 문제까지 연결되니까 이 일이 하늘한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는 정말 이거는 맛만 먹으면 진짜 알짜 사업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쥐어짤 수가 있어요. 갑질을. 아주 브로커 제도로 할 수 있어요. 중간 브로커 역할을. 그럼 천국은 누가 쏴주느냐? 내가 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쏴주는 거라. 그래서 실제로 천국을 못 가도 따질 때는 없지만 못 간 뒤에. 못 가도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책임은 하나도 안 지면서 알짜로 빼먹을 수 있는 게 종교입니다. 잘못 굴러가면 종교가 살벌합니다. 그게 무서워요. 현실적인 성취욕 플러스 그럼 이제 천국의 그런 하나님의 상급까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종교는 이래서 어렵습니다.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천국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지옥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린 브로커한테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믿어야 돼요. 내가 아주 천국의 분양을 받았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브로커한테 의심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사기꾼보다 더 무서운 사기꾼이죠. 현실 사기꾼도 어디 가서 땅이라도 보여주고 할 텐데 여기는 진짜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천국 분양된 거 맞나요? 이 교회만 다니고 10일 전에 분양받는 거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부족한 자애 해버리면. 보여주라고 했다가 믿음이 부족한 자애가 되면 바로 지옥행이 됩니다. 얼마나 좋나요? 이거 소시오패스들이 이걸 그냥 놓치기에 너무 아까운 사업 아닙니까? 엄청난 사업 아이템 아닙니까? 신실하게 성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소시오패스들한테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사업 아이템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건비도 안 들이죠. 신자들 부려먹으니까. 그럼 계기면요? 지옥 드립하면 돼요. 계기면 지옥 드립. 신앙, 신심 드립하면 되고. 믿음 드립하면 되고. 세금 안 떼지. 신자들 알아서 영업해 주지. 그러니까 그런 막대 먹은 그런 성직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정교 조직에는. 진짜 소시오패스들이 올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정교 조직이 천국을 표방하고 정토를 표방하지만 진짜 소시오패스들, 진짜 사탄의 종들이 거기 리더를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